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이거가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종이 이거거든요 지금 이건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전문 지식은 없지만 티타늄이 엄청 더 좋은 게 들어가서 또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얇아졌다고 하고 더 중요한 게 여기에 무슨 광학 렌즈가 딴 것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렌즈는 프로 맥스에 들어가는 렌즈는 다른 건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머지 가격들은 이전 것도 다 100달러씩 기존대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건 이제 울트라 세컨드 버전이 나왔고 기존 시리즈들은 아홉 번째 버전이 나왔고요 인공기 위성으로 해서 로드사이드에서 위기가 터지지 않았을 때 도와준다는 거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C타입이죠 C타입이 들어갔지만 이건 해갖고 별도로 살라 그러면 20몇 달러 또 내야 되니까 우리 회사는 3만 5천 4만 원 정도 되겠죠 워댑터 새로 살라 그러면 이 정도가 오늘 있었던 것이 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프로 가격인데요 지금 이거는 2021년 프로 이렇게 나오면서 한 번 더 올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프로 맥스를 올렸는데 웨드부시의 덴 아이브스는 모두 자기는 올릴 거라는 생각했는데 프로 맥스만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장단히 스마트한 전략이다 긍정적으로 본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17번째 신제품 발표했는데요 오늘까지 13번 그래서 4번밖에 오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기대할 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뉴스보다는 결국은 이 회사의 가치 이 회사의 미래 이 회사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를 반영하는 요인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제에도 대충 이건 어저께도 설명드린 거지만 이거 발표하기 직전에도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번에 인베스트들의 반응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갤럭시의 출시 대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가 어떻게 떨어지냐 숫자가 어떻게 실제 발표되고 특히 애플의 가장 중요한 건 요즘 보면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의 지금 공무원들 못 쓰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 공기업도 좀 못 쓰게 할 가능성 그럼 도대체 그게 몇 대나 영향을 받을 거냐 그래서 최소를 보는 사람은 전 세계 매출 분야가 1% 만날 분들은 5%를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또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중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또 두 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지금요 투표가 쓴다고 합니다 네 많이 쓴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다 친절하게도 사무실에 갖고 오지 말라고 강조한 게 그런 의미다 네가 집에서 쓰건 바깥에 쓰건 차에 냅둔 건 아무 신경 안 쓰는데 사무실을 갖고 오지 말라는 거가 그런 의미다 친절하다 중국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저희가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고 월과 에너지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롯이 평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영원에 이번에 이번 신제품 나오면서 애플의 입장에서는 1분기에 선정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시면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건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애플은 어찌 됐건 9월은 쉽지 않았고요 10월, 11월에 많이 올랐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투자견이나 이렇게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 딱 로젠블렛만이 레포트를 냈는데요 중립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주가 198인 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다 이게 오늘 딱 하나 나온 거거든요 내일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레포트가 8월에 한 번 내놨고 9월에 다시 중립의견 유지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뉴스 거래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어서는 테슬라입니다 어제 10% 오른 뒤로 오늘은 좀 당연히 차이씨로 매물이 있었겠죠 2%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댓글 보니까 궁금해 의심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뭐냐 뭐요 랭킹이 다 나오냐 아 그 애널리스트들의 랭킹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화면은 모건스넬의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의견을 작년 이후에 냈는지까지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부분에 특히 애널리스트나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추체도 여러분들 화면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사하면 차 다 나오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조사한 건데 이거는 팁랭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유료까지 결제하시면 랭킹이 다 나옵니다 랭킹 아 테슬라 이거는 테슬라의 랭킹에 37명 정도 되거든요 확대해 나중에 캡처해서 확대해 보시면 이분이 지금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요 11등 정도 들어갑니다 11등 1등이 우펜하이머에 네 그래서 이게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매기는 게 아니라 12개월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적중률을 그동안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K라는 증권의 2학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치면 전체 에너지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7만 명이 몇 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몇 퍼센트더라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2개월 이후에 목표 주가를 얼마나 잘 맞췄느냐 그런 걸 등등을 하고 평가합니다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어요 딱 찍잖아요 그럼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테슬라면 테슬라에 잘 맞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싶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돈을 모는 거죠 유료결제를 시키죠 그 사이트에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조사할 게 다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해보시려면 해보실 수 있겠죠 비즈니스라 이런 게 다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엄한 소리를 그냥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근거들을 다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체크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또 이 의원님께서 종종 말씀을 해주시니까 함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료결제 안 하죠 그런 거 무료로만? 네 무료로만 보더라도 이 페이지는 그럼 무료로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가끔 한 10번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팁렉스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요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의견만 쫙 모아달라 그러면 그런 거 딱 유료결제 딱 시키고 1년에 300불 딱 받는 거죠 그런 걸 비즈니스 하는 거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움직임 먼저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90달러 터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판단을 안 하고 하여튼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부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잖아요 cpi 맞죠? 그렇죠 오늘 밤에 아 맞아 오늘 밤에 오늘 밤에 9시 만에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 예상치가 전년 지난달보다 약간 높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트루플레이션 같은 게 보더라도 약간 높아져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요 그러면서 유가는 지금 이 정도가 오시겠고요 10년은 약간 숨고를 하고 있지만 이거 의미는 없는 수치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엔화, 달러의 강세? 달러엔, 달러 위아나, 달러, 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나오면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로 일단은 마감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가 같은 경우는 1910달러, 70, 20달러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많은 분들이 cpi 전망 그러니까 전월 대비요 전월 대비는 0.6% 그리고 전년 농기 대비는 3.6%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0.2랑 4.3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pi는 지난달보다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요 코어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유가가 지금 올라간 것이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은 보시고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지만 이것도 있고 다음 주에 연준도 있고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있었잖아요 저는 주시장은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예측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매번 또 매달 보여드리잖아요 cpi 발표 이건 cpi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21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cpi 매달 발표되잖아요 고용보고서도 매달 발표되잖아요 페드의 연준 미팅은 한 1, 2년 하면 10번 하잖아요 10번 10번 하잖아요 그 날 평균적으로 주가는 다 올랐다는 거죠 다 올랐다는 거죠 떨어진 날도 있고 올라간 대로 있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올랐다 평균적으로는 올랐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따지면 맞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루하루의 무브먼트를 알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하루하루의 무브먼트를 아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불법 리딩방 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떠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큰 짓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방송 끝나고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피싱이나 피싱 뭐 그런 거 하고 엄청 가짜들 많이 있잖아요 여도운의 무슨 주식방 이약용 주식방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다 사기꾼이면 세상에 다 사기꾼 진짜 속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가 맘만 먹으면 그 가짜를 등록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못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본인 인증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특징 좀 봐야 되는데 월마트 이야기 먼저 좀 해 주시죠 오늘은 왜 올라가는지 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는지를 극명하게 기사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내용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이런 추세를 이해하실 수 있다 월마트가 딱 오늘 얘기한 거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투자자 모임 이런 걸 행사를 했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너무 좋다 프리티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터카드 CEO도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미국 사람들의 월마트는 딱 차이가 뭔다 월마트는 글로스리가 50% 알파다 50% 이상 타겟은 20% 언저리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월마트가 지금 연일 사상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먹는 거는 쓰는군요 늘 말씀드리지만 IT건 핫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있다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도 이걸 주지가 아닌데 한국 복선에서 사회단에서 한 주라도 살까 생각 중입니다 코스트코는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코스트코는 흐름이 완전 다르니까? 약간 실망하는데 지난주에도 배당을 줬기 때문에 또 참아야죠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다음은 복수의 수위는 또 8천억 달러 이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 30% 올라가면 1조 달러 대박이죠 사상 지옥 갑 저는 하여튼 버크 셰스웨이가 지금 가장 합리적인 주식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을 지금 선물해 주시고 나서 꾸준히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11월에 이 종목을 선물을 받고 사실 올 3월까지는 계속 똑같았어요 그 전 아니였어요? 11월이에요? 10월인가 11월이었어요 288달러 손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봄 이후부터 주가가 우사경을 계속 기록하는데 뭐 행보한다고 답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선물을 이거 드린다고 한 주 더 드린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드릴게요 대국민 약속입니다 네 한 주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뭐 A주로 주시는 건가 마스터카드 CEO가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우리의 비즈니스는 좋다 모든 컨슈머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좋은 인디케이터를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네는 뭘 데이터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진짜 고객들이 잘 나가고 있다 이게 마스터카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약간 마이너스 났지만 어저께 사상치 효과 났고요 비자는 올라왔지만 오늘 사상치 효과에서 아직 모자랍니다 52주 채 효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계속 있는 제가 보기에 주시가 어렵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다양성을 갖고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도비 어도비 오늘 떨어졌어요 어도비는 다 떨어졌어요 오늘 다 떨어졌는데 지금 특이하게 엔비대랑 비슷합니다 주가는 우리가 맞출 재간이 없지만 이번에 일주일 앞두고 엄청나게 지금 목표 주가 올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 여기 안 나왔는데 7개, 8개가 오늘도 두 군데로 올렸습니다 오늘도 벤커먼트이랑 어딘가 두 군데가 올려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서 이게 왜 올라가냐면 AI 시대의 어떤 흥미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다 사람 얘기하는 거가 딱 이겁니다 AI가 장착됐을 때 이번에 어도비의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게 아마 서비스 이름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같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1년에 몇십 불 내는 서비스예요 저희도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채찍 PT가 생성용 AI가 들어가면서 예상은 10에서 15%가 가격에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 고객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 내용이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다 쓸 거고 거의 다 쓸 거고 이게 사람들이 고객이 덜 들어갈 거랍니다 이 고객이 왜냐하면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어도비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15분 정도를 했어요 주말 라이브에 이 주말 라이브 내용을 호텔? 인턴 커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말 라이브를 15분 정도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립챔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클립챔프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제가 했어요 요약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5분 6분 정도로 해드릴까요? 1분 이내로 할까요? 형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5분 6분이라고 제가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친구가 4분 14초 정도 끊었습니다 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네 이게 있어요 그래서 4분 14초짜리를 줄여놨어요 그 다음에 번역은 걔네들이 해주는데 이건 부르라고 쓰시는 분 아실 것 같습니다 부르라는 걸 써 부르라고 알죠 네 그래서 한글을 번역했는데 여우돈 앵커가 말하면 99%가 한글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더 명확하면 저는 발음이 아시다시피 후셨잖아요 그래도 요즘 많이 조여서 90%에서 95% 가고 장우석 부사장은 93% 갑니다 이걸 대면 그 다음에 영어로 돌리는데요 이게 수준에 엄청 걔네들이 영어로 다 자동으로 권역해주잖아요 이거 다 하는데 나는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저도 저거 써봤어요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어도비가 한 방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도비가 주가는 오늘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도비의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도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의 시간 월간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미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정부 기관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이 추석을 앞두고 혹은 추석 연휴 기간에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래서 주의를 해라 심지어 젊은 세대들까지도 20, 30대들도 속는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믿지 싶은데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 디테일하게 사기를 쳐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당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이버 체험관을 통해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기를 치는구나 속이는구나 보이스피싱을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해 뒀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오는 9월 26일까지 갤럭시 워치나 에어팟 프로 같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 안 당하기 위해서 한 번쯤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enre ш 고맙습니다 음 잘